힘들었어? 어? 힘들었어? 어떻게 늘어 35kg? 나 지금 5kg 두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아니 이거 얼마 안 했는데 너무 아파 진짜? 가슴 진짜 커져? 어허? 커지지 피가 몰리니까 펌핑이 되지 피가 가슴으로 몰리고 그치 힘을 주면 피가 몰려서 가슴이 커져? 그럼 그럼 부풀어 오르지 신기하다 어허? 장난 아니다 이게 우와 그럼 우리 가슴 했으니까 복근 할까? 복근!